어? 안녕하십니까? 경일대학교 일과학번 류현기 순장입니다. 다 찬양하여라 평강과 구원에 죽게 해.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.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마녀의 죽게 마녀 죽게.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 주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.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운망과 마음을 바쳐. 이 세상과 우리 주 앞에 다 나와 찬양하여라. 성도들아 모두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. 주 찬양하라 녹음 주 찬양하여라 19Run